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코로나 3년 그리고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수백만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참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시신들을 치우고 소각하고 은폐하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소위 자기 딸을 내세워 가지고 사대 세습의 길을 열고 있는데 지금 인민들이 보는 눈빛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녀의 상태가 북한인민들은 피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인데 이 두 부녀의 얼굴은 북한에서 이렇게 살찐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못 먹어서 뼈만 남는데 이 두 부녀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과인 상태가 됐고 그 김정은은 당뇨 고혈압 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이 딸은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자기 애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영양과인 상태 완전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만 나오기만 해도 북한인민들은 짜증 유발 분노 유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TV에 나오는 순간 북한인민들은 역겨워서 화가 나서 TV를 다 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북한 대부의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2022년 김정은 정권이 인민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약을 공급하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인민군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인민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개입을 할까 약간 풀리지 않는 수습객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김정은이 이미 2022년도 중반에 대량 아사, 대량 병사를 대비해서 중거인멸을 시작했다. 이걸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인민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누다도 없이 코로나 방역의 최고조에 오를 때 인민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전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약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약이라는 것은 약사가 파는 것인데 왜 인민군대가 통제를 합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인민군대가 이 차량들을 동원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이제 파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인민군대가 장악을 해서 약을 공급하든지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바로 대량으로 넘쳐나는 시신들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김정은 조건의 완벽한 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BBC가 한 대북매체와 협력을 해서 북한 내부에 상충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권한의 행군대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어멕한 시련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의 행군대에는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500만이 죽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김정은이 국경을 닫아 걸고 인민들이 다 굶겨 죽어도 국경을 열지 않는 것은 국경을 여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 순식간에 중발해버리거나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 있다 보니까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병사시켜 죽여도 그럴 한이 있어도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끝까지 한번 봉쇄해보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깔려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독려할 수 있는 엄청난 광경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운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속에 지역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전세계를 기만해보겠다. 이런 석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냐. 바로 이것은 90년대 중반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 300만이 굶어 죽을 때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분일서가 된 상태를 몇 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북한 전역에 이런 시신들이 넘쳐나가지고 일반 터전까지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자, 이 공동묘지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농담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부모들의 조상묘를 옮길 때 장군님께서 여기에 묘를 못 쓰게 하는 바람에 더 깊숙한 산속으로 이동하게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조상님께 제애를 올리고 묘지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눈에 띄우는 야산에는 이런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뒤로 옮기거나 화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묘가 없게끔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90년대 후반에 철도, 도로, 곳곳에 꽃재비가 창궐했고 죽은 시체가 막 도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족이 전체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인력이 없어가지고 며칠간 방치하다 보니까 부패돼서 막 난리가 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북한 전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북한 주민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 전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과거와 같은 그런 참상이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촬영돼가지고 전세계로 보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민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신속하게 누가 죽으면 바로바로 이제 시신을 옮겨서 소각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고인멸을 한다는 거죠. 지금 북한 전력에서 배급이 안 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의 삶이 또 생계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냥 살 길이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열어줘가지고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을 열게 하고 돈이 덜게 해야 되는데 이건 꽁꽁 닫아 걸고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서해 동해로 탈북할까 봐 탈북이 무서워가지고 인민들에게 배 타는 것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든지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인민들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건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이런 김정은의 쇼에 아주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할 때마다 분노가 침이로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간부들도 그냥 뭐 해결책이 없이 꼭두각시처럼 앉아가지고 뭐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걸리게 되면 뭐 끌려나가서 강건군관학교에서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정권을 지키고 자기의 안의를 지키겠다는 일년밖에 없는 이 김정은 남매 이 김정은 김씨 정권의 이 추악한 말로가 지금 이 전원회의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 가면 최소한 국가를 책임진 국가 수반이라고 하게 되면 인민들이 약이 없어 병들어 죽고 쌀이 없어 굶어 죽는 판에 이들에게 쌀과 약을 공급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정은이 생각하는 게 뭐냐? 쌀과 약이 아니라 죽어나가는 시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민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이제 노름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악마 같은 생각입니까? 약을 공급하는데 인민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통제한다. 이 소식이 바로 인민들의 엄청난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운폐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쇼였다는 것이 지금 평양 24시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남북한 지금 군사분계선 경계를 해서 수백 키로 사이로 지금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 북녘 땅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BBC나 또 저희 같은 유튜버나 북한과 연계된 많은 사람들이 군군이 전해오는 북한 내부의 소식들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이 상태로 북한 정권이 계속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엄청난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게 너무나 지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인민군대 동원 시신 치우기 이거는 히틀러의 아우스비츠에서 히틀러의 군대가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서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건 수용소. 북한이나 나라 전체가 하나의 수용소가 됐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나가는 이 시신들을 이제는 인민을 지키는 인민 군대가 인민의 시신을 은폐하는 군대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끔찍해서 이걸 말로 옮기기가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파헤쳐서 국제사회와 함께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